새로운 선 발견 콩 많아 콩 많아 콩 많았는데 유정은 몇 개야? 여덟 개? 아 진짜 4차 산업 5차 산업은 유정인가? 시청에 배치 교회의 영향 범위 15% 증가 탐험 보너스가 있네? 이거는 굳이 지금 시청에 배치 안하고 탐험 나갈 때만 잠깐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신앙이 30이야 의학십에 이런 거 고고학 발견하라고 할 때 이런 거 갖고 가면 대박이지 이런 거라 그러니깐 좀 이상한데 교회가 어딨더라? 교회 여기잖아 사람인데 이런 거라 그러니깐 좀 그런데 배 만들고 있어? 잘 팔아야지 또 두 대 만들어 할 게 너무 많은 게임이라 배탈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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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사람 그렇지 이거 아주 좋아 이거 배탈구야 좋은 자리가 있어 내가 여기가 벽돌단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사다리로 해가지고 지금 다 영향이 돼있잖아요 근데 이게 유지비가 25원이거든? 그럼 이렇게 다하면 100원이야 100원 아 유지비가 19원이구나 80원 80원을 유지비 줄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80원이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봐야 돼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화재 확률이 줄어든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얼마야 에이 수입이 줄어드는 대신 화재 확률이 줄어든다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 전함을 한 대 더 뽑아야겠어요 전함에다가 저거 쥐어줘야 되니까 전함 한 대 더 뽑고 유지비가 유지비가 전함이 한 대가 250원인가 그래요 수입이 줄어든다 소환이 김재하 수납이 장기적으로 수입이 줄어든다 수입이 줄어든다 다운다 수입이 줄어든다 럼주는 다 소비가 된 것 같고 소고기 겁나 가져오네 아...C 근데 이거 꽉 차 있으면 이걸 내리긴 내리나? 지금 꽉 차있는데 아 다 내리질 못한다 소고기가 남아 돌아요 어떡해요 소고기 필요한데 없니? 소고기 소고기 필요한데 다 홉, 곡물, 수지 아 여긴 많이 필요하네 감자, 황동, 수지지, 강철, 석탄나무 소고기로 뭘 만드냐면 통조림을 만들어요 통조림 통조림 굴라시를 만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굴라시를 더 만들죠 3티어니까 내가 어디다 모아놨더라 하나밖에 없었거든 두 개 그리고 소고기 통조림 공장 하나 또 세 개를 하면... 또 세 개를 하면... 자리가 애매하네 들어갈 자리가 없네 들어갈 자리가 없네 마땅한 자리가 없네 아 여기 창고가 좀 먼데 어디서 가져오지? 와... 멀리서도 갖고 오네 아니 이 창고 안 써요? 아 여기 창고가 없구나 너무 멀리서 가져오는데 이거? 이것 때문에 창고를 줘야 된다니 영국'm 적enzie Illum 모 Nicolas 평라시를 만들고 하루 종일 통조림 공장 하나 더 대부분 그런데 경쟁이 나무를 여기 딱 들어가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네 여기서 가져와요 여기서 멀리서 가져오지 말고 됐고 통조림이 이제 안 부족할 거고 재봉틀 끝났고 보드빌 끝났고 끝났고 럼주는 끝났고 동물원 끝났고 오피는 아직 안되고 병원 끝났고 대학 끝났고 박물관 끝났고 이제 4차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네 4차로 넘어가기 5차로 넘어가기 25차로 넘어가기 맥주 맥주 맥주라인 맥주 맥주도 부족해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맥주가 지금 궁장이 지금 풀가동일텐데 이게 완전 풀가동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모질라는 건 사야돼 너무 더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4차 산업도 바꿔야 되니까 4차 산업도 바꿔야 되니까 4차 산업도 바꿔야 되니까 4차 산업도 바꿔야 되니까 더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 너무 좋은 시간 더 늘리는찬 이렇게 이게 아냐 빵도 사자 아마 사는 걸로 해놨을 거야 그리고 저 신문에 놨다고 저거를 모두 다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건 부수적인 거니까 탁노무가 이렇게 부족함 탁노무가 이렇게 부족함 탁노무가 이렇게 부족함 왔어? 오케이 이제 많이 구해놨다 여기도 사람 팔걸? 호이안 팔고 자가수리 400% 보너스 행복도 2 자가수리 구매가격이 10% 할인 아 글쎄 1회용기야 만원 주고 사가지고 10% 그러면 30만원짜리 사면은 괜찮겠네 30만원짜리 살 때 한 3만원 할인 노동력 마이너스 10 노동자주택 직궁 와 이거 좋네 이거 18만 5천원이겠지? 8만 5천원인가? 그래서 8만 5천원도 좀 비싸 저거도 비싼거 유지비 빨리 바꿔주고 유지비 유지비가 0원 대박 와 벽돌공장 유지비 보소? 아 재봉툴 공장 490원? 풍돌은 공장이 98원인데 제철은? 재봉툴 공장이 진짜 비싸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네 어마어마하게 비싸네 와 아니 인컴을 어떻게 유지하라는 얘기야 저거를 세금도 저렇게 많이 내는데 우리 크루즈는 마지막에 비싼거였는데 좋은데 내가 잡았다 우리 밥을 먹자 자 일로 빠져라 얘네들 지금 신경써줘야돼 지금 아직 도착해 아 아 럼주가 럼주가 목화 목화가 메칸이었지 럼주가 163개인데 이거 왜 배달을 안하는거니 너 어딨어 넌 어딨어 넌 어딨어 이게 어딨는지 볼 수 있는 방법 없나 넌 럼주다 라이 아비샤메 잠깐만 세계지도에 있나?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저렇게 넘주가 많이 있다고? 아비샤메 아니 뭐가 지금 이상해 럼즈가 안와 왔다 지금 여기서 다시 가고 있네 럼즈 들어왔나? 아 들어왔대 일단 들어왔고 그러면 저 배는 어딨어요? 이 배 나무 치워 얘 이제 막 신데로 갔다구? 아 럼즈 다 싫었다 아 이 정도면 맞지 그러면 어 됐다 괜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비샤메 괜히 걱정했어 잘하고 있었네 퀘스트 동작의 공간이 아비샤메 다른 공간이 아비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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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제 3회 모카를 재배해야 되니까 호이케 끝나고 여기다가 모카만 쉽자 방법이 없다 아니면 여기서 모카를 사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자신의 매를 침몰시켰다면 화냅니다. 화낼만 하지 화 안나겠어요 이례적인 장기후보생 이거 막 사냥 올인하기 잘했지? 목이 베어 죽은 장기후보생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인은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건 수사 단서가 나왔습니다. 부검을 통해 범인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언도 있고 단서를 분석해 추리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선언도 있습니다. 제길 뭘 해도 실패다 가차 2 이중가차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격하는 선언도 있습니다.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이 아동 filme 곧 이게 공격하는 선언도 있고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격하는 선언도 있고 음.. 직공으로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피가 없어서 그래요 저거가 알파카를 수입하자 못가서 수입해 지금 저거 저 섬 개척하고 이거 하다가 아 이게 뭐야 왜 안가 가게 껴가지고 와죠 이씨 게임 세일 사는게 나을 것 같애 와 사탕수수 농장 가동률 너무 좋은데 하나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4개 효율 있는 것만 돌리고 아 사탕수수 아직 넣지도 않았네 아 한 대 너무 멀리 떨어져는데 전구공장 아 이거 진짜 좋던데 아 아 이건 사고싶다 이건 얼마지 보너스 수입 보너스 수입 아씨 졸라 비싸 돼지농장 대정장 대정장 있으니까 보너스 수입 보너스 수입 야 이거 돈 금방이에요 진짜 장기후보생 아 얘도 맞을붙고 사야지 와 이거 너무 지출이 절반인데 아 지출 너무 큰데 진짜 큰 결정이다 진짜 큰 결정이다 인물 인물들 3대에만 한 100만원 쓴거 같애 진짜 100만원, 한 7,80만원? 우리의 악션을 기억할게 10,80만원 쓴거 같애 너무 많이 썼어 저는 고맙습니다. 최대한 지금 너무 쉬워 시청의 자리야, 어 자리가 없어! 시청 하나 더 줘야 된다 시청 하나 더 줘야 돼 여기 시청 있나? 와 여기다 넣긴 되게 애매한데? 얘를 빼 얘를 빼고 들어오면 저기다 넣어주면 되지 탐험면 돼 우리 사람은 아니지 탈주자 이런 싸움을 원하나? 지역 당국이 낭신이 받아들일 난민을 찾고 있습니다 정찰선이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정찰선이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오 야오 화물 선적 속도 30% 이 화물 선적 속도는 자동으로 이거 했을때만 좀 있는거고 이게 손으로 수동으로 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동으로 이렇게 해갖고 클릭해서 할 때는 두 명이지 전함 한 대 나오면 얘를 넣어주고 포도원 쓰면 되고 나중에 목화 농장에 보내야겠다 얘를 목화 농장에 얘를 써야겠다 귀찮아 이게 진짜 하나씩 다 컨트롤 해줘야되가지구 얘 보내고 하나만 보내면 되나? 갈 때 나무나 좀 가져가고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시청에다가 꽂아주어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신대륙 출발 시대륙 출발 내가 하지 말라고 사람 무조건 사야돼 108면 되지 또 108억 수납한 손님을 맞추냈고 저의 죄송한 아픈 전함을 마쳐 108억 지금 전함 한 척 나오고 있을걸? 어 다 나왔어요 이거 만들어두고 두 대 만들어 목재는 어서 갖고 온거요 이제 목재 한 곳 목재 무용로 빼자 하피샴도 지금 보니까 목재가 꽉 찬 것 같아 제거해도 될 것 같아 제거하고 의미 없이 돈 나가는 거니까 지출은 줄여야지 캐스트 도대체 뭘 받았는데 우승캔데 템을 안줘 뭐야 이거 뭐 개 잡아달라고? 어디 개 아 여기 개를 잡아달라고? 개가 하파이어 하파이어 와 여기 너무 먼데 여기 있는데 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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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가 너무 머 하파이어 개의 숨 좀 찾아봐 개 이건 소고 개 탕험대도 문제 생겼는데 가 해적 따위가 지금 어? 이런 것도 있네? 성공 보장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물건이 있습니다 해적 출시병사 이건 성공 보장이야 80% 성공 보장 오! 와! 아! 아 근데 이거 가져갈 데가 없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아씨 거절할까 그냥 인벤이 없어요 가져갈 데가 없다니까 이거 배 밖으로 던져야 돼 안그러면 식량을 버릴 순 없고 사냥 15 사냥 20 사냥 20 사냥 20 사냥 20 사냥 20 자 저희가 도착해 봤어 coughing 사냥 20 destruction 가 가 개 개 내가 돈을 낳아야 할거야? 오늘 아침에 가야 해 오늘 아침에 가야 해 오늘 아침에 가야 해 이건 닭이야 어? 이거 아냐? 이거 갠데? 누가 봐도? 고양인가? 이거 개 아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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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으라는 얘기야? 뭔 개를? 토 나올 것 같애 여기 개 딸대 개 여기 많은데? 개 엄청 많은데? 아 탐험대 박물관 좋아 굿 왔어 왔어 사진 찍는 캐가 있네 사진 찍는 캐가 있네 사진 찍는 캐가 나와있지 우선이 파라오 한 쪽으로 아 좋아좋아 박물관도 이제 슬슬 잘되고있어 인컴이 갑자기 5,700이 되어버렸네 수이상이 이것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요거 얘 때문에 여관주인 엄청 올라갔는데 여기 사진은 도대체 왜 있는거야 저쪽에 신데릭의 폐인가 신데릭의 폐 아니고 아 볼드 뉴 엑스페디션 앰머럴 어디였지? 여기? 담아 말았어 여기였나? 걔를 어떻게 찾냐고 아 이것도 왜 폐허가 됐어 몰려다닌다고? 그래? 좋은 정보야 몰려다니는 강아지들이 있나? 이게 지금 눈이 몇 갠데 얘네들 눈 많이 컵쳐서 눈이 몇 갠데 안 보여? 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치워줄게 이거 치워줄게 혹시 이것땜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닭이야 섬 전체에서 나온다고? 섬 전체로 보면 더 힘들지 미치겄네 미치겄네 도로 도로 어? 이거 아까 그게 내가 찍어놓은게 그겐데 이게 근데 왜 이게 빛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빛나 클릭은 안되는데 빛나 클릭은 안되는데 빛나 클릭은 안되는데 빛나 아 선 모양으로 커서가 안바뀌는 캐틀도 있어 내가 너보다 캐틀도 많이 해봤을걸 내가 너보다 캐틀도 많이 해봤을걸 갖다대면은 손모양으로 바뀌는 캐도 있고 안되는 것들이 있어 캐가 좀 다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된다고 이거 누르면은 원래 그쪽 근처가 나오는데 안나오잖아 이거 위에꺼는 나오는데 아 몇번을 보여줘야 되냐 아우 답답해 진짜 오기 생기네 이거 오기 생기네 이거 오기 생기네 이거 무리한 부탁 아니에요 찾을게요 꼭 찾을게요 이게 뭐라고 버그일 수도 있을수도 있지 버그일 수도 있을수도 있지 편집 편집 소세지 아직도 부족이야 아 더러운 소세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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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